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면으로 충돌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합동 기자회견장에 나온 한덕수 씨나 그 뒤에 있는 장관들 모양 보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생각을 조금 깊게 하지 아예 작심하고 선거를 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작심하고 선거를 패배해야겠다고 생각 안 하면 어떻게 지금 의사정원학대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의료계 전부하고 여러분들 한판 승부를 벌려야 될 그렇게 화급한 주제인가 이런 딱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해님처럼 의대 정원 정책은 총선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총선 앞두고 저렇게 발표해서 표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이야기가 그건 겁니다. 한두 번 다뤘지만 너무 딱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여러분들 대독을 하고 뒤에 장관들이 앉아서 뭐죠 기립자시로 듣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아니 그냥 패배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아니어서는 이렇게 이해 집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것도 보통 이해 집단이 아니고 시민들과 가장 접촉 반경이 높은 의료계 전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당신들이 꼭 패배하기로 결심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뒤에 장관들이 이게 무슨 색입니까 초록색도 아니고 푸우 시푸른 여러분들 옷들 입고 다 근음하게 서 있는 걸 보니까 참 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 여러분들 의사분들이란 분들이 서민들하고 바로 접촉 면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 정원을 학대한다 해가지고 5년 6년 걸려야 될 그런 일인데 그걸 몇 달을 못 참아가지고 4월 10일 총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몰고 가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양반들이 그냥 선거를 지기로 굳게 결심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일에 이 교회님처럼 용산 대통령실에서 표를 얻는다고 착각 중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진짜 머리를 땅바닥에 좀 쳐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 머리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의사 정원을 지금 학대하는 논리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의사 수가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피부과 미용과 뭐 이런 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 필수 의료라고 불리는 산부인과라든지 그다음에 또 소아과 그리고 여러분들 또 좀 시골에 있는 그런 의사분들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양을 늘려면 그쪽에 구석구석 그 사람들이 가서 의료행위를 하겠냐 양을 관료들은 양만 늘리면 모든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겠죠. 양을 늘리기 전에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 의료 수가 같은 것을 조정해 가지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해봤냐 그런 노력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료적인 발상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냥 의사가 부족하니까 그냥 얼마 늘리게 되면 그러면 그냥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충족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참 내가 볼 때는 지방에는 문을 닫는 의료법인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네 여러분들 병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윤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이란 것이 여러분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총선을 완전히 망치하겠다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말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세브란스 의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레지던트 마지막 해에 소아과 계시는 이남의 아이 두 명을 갖고 또 세 번째 아이를 갖고 있는 분이 작심하고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사직하고 이제 피부과로 갑니다. 이분이 성적이 모자라 소아청소년과를 간 게 아니고 그걸 해야겠다고 해서 갔는데 이런 상태로 안 되겠다는 겁니다. 긴 이야기 다 여러분 접어두고 전공의 수료를 앞둔 4년차 김혜민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의국장입니다. 저는 성적이 부족해서 소아청소년과를 간 게 아닙니다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분이 보는 현재 의료 대란의 뿌리가 뭐냐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필수 의료 붕괴 해계책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 2천 명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500명을 늘리든 2천 명을 늘리든 의대 정원 정책은 소아청소년과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의사가 5천 명이 되고 소아청소년과를 3년제로 줄인다고 해도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다면 지원자는 늘지 않을 것입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해 무너지고 있는 필수 의료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 그럼 필수 의료 분야를 여러분들 채우기 위해 가지고 정부가 여러분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냐 그건 없지 않습니까 가장 빠른 것이 의료 수가를 조정하는 문제겠죠. 그건 전혀 손을 안 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2천 명을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좀 섬세해야 되는데 굉장히 거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나와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당신들하고 일전을 결사하겠다 그냥 매너 그냥 취소하고 여러분들 봐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사를 악마한다고 여러분들 의료 회사에서 반발한 거지 않습니까 정말 아마추어라도 머리가 딱 굳어 있는 것 같아요. 2천 명 늘리면 필수 의료 분야의 여러분들 의사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이다. 정말 천만의 천만의 이야기를 여기에 세브란스 여러분들 소아청소년과 계신 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법을 한 사람들이니까 유연성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 말 안 들으면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너희 그냥 법적으로 다 의사 매너증을 그냥 다 박탈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하면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의과 공부를 해야 여러분 그렇게 오래 공부하는데 말 안 되니까 그냥 너희 그렇게 하면 그냥 그냥 맨업 그냥 박탈해 국가와 국민들을 그렇게 대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섬세하게 좀 다룰 필요가 정부 안이 있으면 의사 햇비도 불러서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절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정부 하는 일이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참 아마추어에 가까운 건지 민생토론이라고 백날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가 올라가나 사람들 다 이러면 손가락질 할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냥 민생토론회 하고 있냐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2부 2부 선거 문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거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에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동안 발간한 선거 부정을 다룬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